사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저희 멤버들인데. 아, 진짜 제가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싹한 느낌이 있는 거야. 딱 보니까 에릭 형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그걸 보려고 30분 동안 기대를 하는 거야. 눈만 치는 거야.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저리 가, 저리 가. 엎어주면 진짜. 사실은 딱 이렇게 안 되고 그냥. 신발! 신발! 야! 아니, 신발 진짜.